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름이 뭐예요? 영이라고 불러주세요. 제가 모델 해줄래요? 조건이 있어요. 여기 있는 등대들 배경으로 찍어주세요. 전국.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서 다행이다.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지. 사진이 꼭 행복한 순간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. 내 얘기는 별 게 없어. 흑백 사진 같은 거여서. 나중에 멋진 사진이 되면 그때 보여줄게. 당신이 어디에 있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거기 내가 있을 거야.